시즈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픽팀이 대단했다. 임동규 선수 현재 단독불지. 단독불지. 빵개, 빵개. 은단이 니 페인이야. 은단이 페인이래, 은단이. 감사합니다. 역시 임동규. 잘한다. 역시 안 죽었네. 1등.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나 봐야 돼. 두 개만 쳐도. 드라마 끝나서 다행이다. 헛스윙도 자세가 너무 중요해서 사실. 드라마 연기할 때 헛스윙 장면이 있었어요. 헛스윙 장면이 있어서 그것도 선수들처럼 헛스윙을 해야 돼서 그것도 따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날라오는 거 치기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단기간에 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잘하고 싶어서 힘이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서 그냥 가볍게 툭 치면 다 맞춰요. 성은희씨 자체가 홍대에서 인형 큰 인형 받는 분이에요. 아, 진짜로? 자세하면 옳지 마세요. 하얀 인형을. 조완석 씨는 홈런 타자들의 특징이 쭉 빼서. 어, 맞아 맞아. 쭉 돌려야지. 쭉 돌려야지. 그냥 단차들은 약간 짧게 배트를 약간 여기서 한 요만큼을 짧게 잡아요. 공이 오면 그냥 끝까지 보고. 안타. 해봐요. 따라 해봐요. 이걸 배워. 다시 알려줘요. 임동규 선수 제대로 배워요. 몸을 뺏어. 몸을 뺏다가 허리로 조심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면은 그냥 가볍게. 딱 보면. 지금도 길게 잡아요. 지금도 짧게 잡아요. 밑에 이만큼 남아있잖아. 아니, 이만큼 남아있잖아. 더 짧게. 더 짧게. 딱 온다. 그러면 믿음을 타다가 온다. 팡!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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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안 되나? 섰다 말해. 너무 억제할 것 같다. 정신이 흘렸어요. 오늘 처음으로 성공. 이렇게 잘했어. 야구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저녁 먹으러 가시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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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보는 거예요? 카메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수 님은 계속 카메라에다가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심기멍기여도. 다들 신기해가지고. 응, 바타는 좀 좋아하지. 아니, 왜 이렇게 숨 바껴요, 나는. 일광이 어디 가는 것 같아. 얘는 나만 봐요? 방두근 씨 이렇게 잘 웃는 분이었어요? 네. 더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더블. 사실 배우들은 이런 카메라가 능숙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한 대 아니면 두 대 가지고만 보니까. 전 지적, 참 지적. 지금 저런 모습들이 안 나올 줄 알았겠죠? 지금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전혀. 다 씁니다.